김영희님. 김영희님 어디 계세요? 네. 여러분 팍 뜨거운 박수로 맞으십시오. 김영희님입니다. 무슨 돈이에요? 아름다운 것들. 금방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것들. 네. 김영희님의 다시 한 박수.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이 줄기 이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나는 알고 있나? 이리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일수 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입고 다리도 없는 갓없은 작은 새는 바람아 나는 알고 있나? 바람아 나는 알고 있나? 무엇이 일수 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바람은 아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대도 살아서 고요만이 남겠네 바라만은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숨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바라만은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숨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음 이들을 데려갈까 음 이들을 데려갈까 음 이들을 데려갈까 음 이들을 데려갈까